꼬마 요리사의 일기 오늘은 엄마랑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려고 맥도날드에 갔다 제일 먼저 뽀득뽀득 손을 씻었다 그리고 장갑 끼기 요리할 땐 하얀 장갑, 고기를 만질 땐 파란 장갑 주방에서 꼭꼭 지키는 약속이라고 했다 뿅! 구워져 나오는 빵이랑 지글지글 햄버거 고기 굽는 것도 봤다 정말 맛있었다 그리고 햄버거 만들기 시간 아삭아삭한 양상추랑 빨간 토마토랑 고소한 치즈도 만져보고 맛져보고 내가 제일 맛있게 만들어야지 저희 집 주방보다 더 깨끗해서 꺼내놓은 걸로 보니까 굉장히 신선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먹여도 안심이 되는 좋은 경험이 될던 것 같아요 햄버거도 만들고 참 재미있는 하루였다 엄마가 놀랐다 아삭아삭한 일 Jamie 선의 Bookgeschime 찾아 Spider 생 lawyers ください ум